그래서. 그래서 결국 사람을. 예, 그러니까 아드님이 음주는 했다. 그런데 운전은 안 했고 음주운전을 방관만 했다. 이 말씀이신가요? 예, 저도 압니다. 제 아들도 백번, 천번 용서를 빌어도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면목이 없다는 것을. 하지만 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우리 준영이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운전을 한 그 친구도 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늘에서 보고 있을 그 피해자분도. 이 죽음에도 속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. 아, 예. 그런데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된 겁니까? 운전을 안 했으면 조수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운전을 한 그 친구가 아버지가 백도연이라고 유명한 국회의원이라서 제 아들한테 자신의 상황을 어필하면서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입을 맞춰주면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. 누구라고요? 뭐가요? 백도연 의원이라고 아셨습니까? 예. 그러면 운전을 한 친구는 백승훈입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? 백승훈입니까? 백승훈입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